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 중에서 탐방하고 오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하나 머트리얼즈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SI링 그리고 SI일렉트로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먼저 SI링 그리고 SI일렉트로드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그 전공정에도 노강, 증착, 식각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되죠. 그중에 식각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일정 부분을 노강 이후에 일정 부분을 깎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식각 챔버, 쉽게 생각해서 밥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챔버에서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스가 균일하게 분사할 수 있도록 밥솥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일렉트로드로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의 웨이퍼를 잡아주는 밥솥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I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공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SI링 그리고 SI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10일 또는 15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성,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매출 비중에서 SI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전체 시장에서 하나 머티리얼즈의 포지션 어떻게 됩니까? 네, 동사가 굉장히 유의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동사의 이대주주가 바로 도쿄일렉, 텔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SI 제품을 정품을 인증받은 업체는 국내 SMS 그리고 어프라이버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랩리서치까지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장비사에게 정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과 주가가 무상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제품의 기술력을 인증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동사가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나 삼성에게 직접 납품하기보다는 장비주를 거쳐서 납품하게 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한 단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10% 거의 후반대 내년 같은 경우 2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SI 링, 일렉트로드에 있어서 글로벌 장비업체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재의 업체에게 또 증서를 한다는 건 성장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서를 비롯해서 신사업 진행 방향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반도체 공정을 미세화, 적층화시키기에 조금 레벨이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차 산업혁명의 서버 향에 의한 이런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반도체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식각 챔버도 실세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이런 소모성 부품은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탐방을 갔을 때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모두 다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을 증설한 이후에 가동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는 곧 내년 정도면 풀 가동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지금 고객사에서 요청한 물량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 이외에도 3 공장을 어느 정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3 공장 같은 경우에는 1 공장과 2 공장의 캐파의 2배가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방 산업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글로벌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단연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팡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이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13% 정도 상승하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주도주가 이런 IT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의 이런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소 국내와 해외 같은 경우에 다른 틀린 점을 볼 수 있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이 모두 함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형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이런 상승세가 조금은 아쉬운 면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품 또는 소재, 장비 업체가 펀더멘탈이 뒤처지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는 조금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수급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부 기관 투자자에서 펀더멘탈 보다는 벤치마켓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대형주를 갈아타는 이러한 수급적인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우량하다라면 이러한 수급적인 일시적인 이슈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1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30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피어그룹 대비해서 그리고 전세계 다른 이런 여타 업종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대형 IT주 외에 소외되어 있던 이런 현상은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지금 2만 8천 원대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먼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3만 3천 원이 약 정고점 부분인데요. 3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피어그룹 대비해서 동사의 PER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메르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권과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